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 주위에 북한 고위 간부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북한의 한 고위 간부로부터 어떻게 전해받았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간부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김정은이가 부르게 되면 그래도 혹시나 하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부르기만 하면 부들부들 살이 떨린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요새 정말 심기가 불편하구나 요때 눈에 조금이라도 잘못 들게 되면 내 목숨은 그냥 끝나는구나 이런 것을 눈치채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김정은 옆에 붙어서 온전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김정은의 저승사자였던 김원홍이가 어떻게 처형되게 됐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원홍 같은 사람이 저렇게 죽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랑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있냐 장관으로 임용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속도 모르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언제 죽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그런 축하 인사를 왜 하냐 이렇게 역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도청이 돼서 결국 이 사람은 얼마 뒤에 끌려가서 없어졌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 죽고 태양과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요즘에는 가까이 갔다가 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얼어 죽는 게 서서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김정은 눈에 안 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벌써 북한 고위 간부들한테 왕따가 돼가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심기가 왜 불편해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정도로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미 회담이 소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김정은은 싱가포르로 탁 가가지고 뭔가 큰 거라도 하는 것처럼 심지어 노동신문에다가 싱가포르의 호화로운 야경까지 사진으로 쫙 도배를 하면서 동네방네에 선전을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릴수록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을 여러 개 막고 있는데 여기다가 김정은이가 ICBM이라든가 핵 같은 것을 터뜨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궁지에 몰려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걸 타개하고 싶은데 트럼프는 나하고 상대를 안 해주지 그러니까 막 갑갑에서 죽을 맛인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북중간에 밀무역들이 그래도 성행했는데 최근에 와서 중국 당국이 이를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 가지고 결국 북쪽 경계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최대의 국익인데 김정은이가 저렇게 또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면 동북아 긴장 관계가 이렇게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죠 결국은 요즘 들어서 김정은에 대한 희망을 접고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가 또 스트레스 받는 세 번째 이유는 돈이 너무나 빨리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2월 달에 들어가지고 북한의 모든 무역기관들이 집중 검열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외화기관은 검열을 해서 없애버리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돈을 마련해가지고 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지금 또 제가 보면 제일 위험한 게 북한 고위 간부들뿐 아니라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평도나 천안함 도발 같은 것이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북한의 진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전달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